스냅드래곤 888 스냅드래곤 888의 AI 퍼포먼스도 26톱스이지만 스냅드래곤은 NPU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CPU, GPU, DSP를 조합해서 연산하기 때문에 전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는 NPU 단일 퍼포먼스가 26톱스이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하나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공개 행사에서 비교 대상이 2019년 NPU의 퍼포먼스였죠 2020년의 엑시노스 990은 기록 말사령에 처해진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번 엑시노스 2100 현재 나온 스펙시트 자체로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스냅드래곤 888과 비교해서 CPU 성능은 거의 비슷하고 GPU 성능은 더 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엑시노스가 정상화에 들어선 것인데 스냅드래곤 888이 자기 혼자 미끄러진 상황이죠 전력 문제와 발열 문제가 좀 심각해 보입니다 코어텍스 X1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엑시노스 2100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스 멀티 IP 가버너, 아미고라는 전력 컨트롤까지 적용을 시키면서 전력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썼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엑시노스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엑시노스는 성공한 한 해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또 엑시노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출시까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 삼성이 공식적으로 내년 엑시노스에는 AMD GPU가 탑재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르누아르에서 그래픽 영상 성능은 증명했기 때문에 기대가 될 수밖에 없네요 올해 갤럭시 S21의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내년을 기다리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애플이 환경보호라는 사탕발림으로 충전 어댑터를 뺀 이후 삼성도 충전기를 뺄 것이다, 빼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과연 페이스북이 게시한 인클루디드 UR 갤럭시가 삼성의 흑역사가 될지 아니면 호언장담이 될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등장했습니다 독일 아이템 매체 윈피처의 보도를 통해 갤럭시 S21 시리즈의 패키징 렌더링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갤럭시 S21 플러스입니다 한눈에 봐도 평소보다 부실한 걸로 보입니다 박스가 아이폰 12 시리즈의 패키징처럼 두 개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박스 상단의 각인의 S에 본체의 색깔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구성품에는 갤럭시 S21 플러스의 본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갤럭시 S21 플러스의 패키징에는 사용설명서, USB-C 타입 케이블, 유심 핀만 동봉이 됩니다 다음은 갤럭시 S20 울트라입니다 울트라도 마찬가지로 박스의 두께가 얇아졌습니다 기본 제공품도 동일하게 사용설명서, USB-C 타입 케이블, 유심 핀입니다 1년도 못 버틸 거면서 가만히라도 있던가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유럽 기준이기 때문에 국내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몇의 보도를 통해서 국내에도 동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박스를 나라마다 별도로 만들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아예 챙겨주려면 샤오미처럼 선택사항으로 충전기가 제공되는 게 최대의 행복회로입니다 과연 국내에는 충전기가 제공될지 기대는 안 되는데 마지막 희망이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S21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